정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보 1번 시트에서 품명과 수량을 입력하면 규격과 단가,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채워지도록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VLOOKUP을 통해서 품명을 입력하면 오른쪽에 제품 목록에서 품명에 해당한 규격과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거고요.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할 겁니다. 그럼 정보 함수를 사용하시기 전에요.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사이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요. 오른쪽 제품 목록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제품 목록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요.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해당된 제품의 규격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해 보면요. 품명을 입력하지 않은 데이터에는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D 사셀의 수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바로 왼쪽에 있는 품명이 비어있다면 이즈블랭크, 블랭크 공백입니까? 그렇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즈블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비어있는 셀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디가?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블랭크 공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백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입표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보시면 이제는 오류 없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F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는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품명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오른쪽 제품 목록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요. 우리는 세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 오류가 있다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수식에 대해서 if is blank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품명의 데이터가 is blank이다면 우리는 공백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가액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는 하시고요.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하시면 공급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어? 또 오류가 표시가 되네요. 혹시나 곱하기 한 결과가 에러가 있습니까? 라고 수식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is error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is error? 계산식 그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공백 처리할 거고요. 에러가 없다면 수량 곱하기 단가를 통해서 계산한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은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수식을 f10세까지만 복사해야 되는데 제가 f11세까지 복사를 했네요. f10세까지만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보 1번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합계까지 좀 지워버렸네요. 그럼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는 구하겠습니다. 수식을 g10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g11세까지 수식을 복사하는 바람에 지워진 것 같습니다. 서식도 좀 바꿔주는 거 여러분이 좀 범위 확인하시고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보 2번 시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에서요. a4부터 a12에다가 수강코드 위쪽에 h2셀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할 거고요. 수강코드에다가 마이너스 시퀀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련번호를 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퀀스 넘버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2225-55 다음에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가 1이면 첫 번째는 1, 2, 3 해서 일련번호 형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a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n%를 제외한 사칙 연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수강코드 사실은 셀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h2셀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절대참조해서 마이너스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n% 연산자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실 거고요. 일련번호는 ro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row 현재 행의 번호가 4니까 마이너스 3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련번호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함수가 어떤 함수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row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셀이란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결과처럼 결과처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값은 지워보고요. 셀이란 함수를 통해서 값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정보 함수 s-e-l-l 참조 범위에서 시트를 읽는 순서에 따라 첫째 셀의 서식이나 위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컨텐츠를 가져오겠습니다.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컨텐츠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큰다운 표에서 들어가 있고요. 신표 그럼 어떤 셀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가져오시겠습니까? h-e-셀의 셀을 참조해서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h-e-셀의 데이터의 내용을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에 하이픔 빼기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셀 함수를 다시 한번 이용합니다. 다음은 row라는 함수를 row라는 걸 이용해서요. 우리는 리퍼런스 참조하는 거는 1, 2, 3, 4로 표시해야 되니까 a1셀의 행의 번호를 가져다가 숫자 행 번호 1만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라고 a1셀을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면 a2, a3, a4 라고 바뀌어서 일련번호가 좀 달라지겠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민번호 8번째 자리가 홀수이면 남, 짝수이면 여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숫자를 가지고 와서요. 그 값이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는 여입니다. 라고 if와 all 함수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mid도 함수 사용하셔야겠죠. mid 함수도 이용하지만 if 함수를 이용하고요.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에 8번째 해당한 글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mid 함수를 통해서 주민번호에 가서 8번째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성별에 해당한 숫자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 있고요. 다시 첫 번째 식에 가서 if 만약에요. 8번째 숫자가 is odd라는 함수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숫자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mid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1 또는 3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주민번호에 성별을 표시한 값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값이 true라면 저희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3, 4에 따라서 남녀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3번 문제에서는요. 홀수 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1분단, 짝수 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2분단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왼쪽에 두 자리 숫자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2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두 글자죠. 태어난 연도에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다. left 함수가 필요하네요. left 함수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 값이 짝수이다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짝수이면 2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요. if 만약에요. 만약에 is 2분이라고 짝수입니까? 숫자가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요. 가로 닫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짝수이면 2분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1분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숫자에 따라서 표시 결과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할인율입니다. 구분해서 할인 대상자 목록에서 찾아가지고 할인율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오류값이 나오면 할인율을 0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보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는 VLOOKUP 입력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구분을 가지고 아래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했더니 오류가 좀 표시가 되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좀 복사해 보시면 어떤 데이터는 값을 찾아왔고 어떤 데이터는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분해서 할인 대상 목록에서 찾아서 할인율을 표시하시오. 단 오류값이 나오면 할인율을 0%로 하라고 했고요. 오류값이 나왔다면 0%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VLOOKUP은 사용하셨고요. IF와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값을 우선 앞에다 VLOOKUP을 TYPE 안에다 넣어볼게요. TYPE라는 함수 값의 유형을 나타내는 수를 구합니다. 숫자일 때는 1이고요. TAX일 때는 2이고요. 논리값일 때는 3이고요. 오류값일 때는 16 이렇게 값이 구해지네요. 그래서 TYPE 안에다가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을 일단은 한번 넣어볼게요. 엔터 눌렀더니 16이라고 표시가 돼요. 아래까지 수식을 좀 복사해 보시면 TYPE에 따라서 16, 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이라는 것은 숫자고요. 16이라는 것은 오류값이라는 겁니다. 오류값일 때는 16이 나왔고요. 1일 때는 숫자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TYPE을 통해서 결과가 1이 나왔다 하면 나왔다 하면 정상적으로 잘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표시할 거고요. 오류라고 하면요. 문제에서 오류값이 나오면 0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0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보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보함수 살펴보셨습니다.